낙동강의 폐수 유출 등으로 지난해 올해 연이어 조업정지가 예고된 영풍석포재련소가 조업정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분잔되어 공장 중금속으로 위험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4년간 정화명령이 내려진 5건의 이행률이 고작 10%도 안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봉화군이 영풍석포재련소에 내린 토양정화명령은 모두 5건입니다. 공장 부지와 인근 초중학교를 포함한 주변 마을로 정화 대상 면적은 64만 2천 제곱미터, 축구장 9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공장 주변 하천부지와 사원주택부지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안동 MBC 취재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화 이행률은 10%도 채 안됩니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의 87%는 재련소 주변 마을입니다. 석포초중학교 운동장은 오염토사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작업이 7개월 만에 겨우 시작됐고 나머지 주변 마을의 토양은 오염상태 그대로입니다. 정화계획서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풍은 정화명령처분도 행정소송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기한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속도로는 정화 이행 완료가 요원한 만큼 봉화군이 보다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재련소 일대를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토양보존대책지역 지정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중앙정부도 나서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금속과 기름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돼 인체에 피해가 우려되고 환경상 위해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관할 군수 도지사와 협의해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양오염정화와 활용사업 그리고 주민건강피해조사와 대책마련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